그때 같은 반이었던 사람이. 아빠의 옛날 이야기에 다은이는 별로 흥미가 없나 보네요. 이리 와봐 다은아. 너 아빠의 카톡 봤어 이거? 맘에 들어? 아니 별로 맘에. 별로요? 어 이거 예상하지 않으면 되네. 영어 스틸. 영어 봤냐? 좋았어 기억을 나 보네. 대충 대충 한번 볼까? 대충 대충 보여줄게. 저 영화가 그때 당시로 굉장히 손이 많이 들었어요. 맞아요. 대박을 친 영화예요 그죠? 겨울 나그네. 나 극장에서 본 거예요. 나도 극장 가서 봤어요. 아 보고 나서 진짜 좋았어요. 함께 영화를 볼 생각에 아빠는 기분이 좋은 것 같은데요. 다은이가 보고 싶어 했어요? 아 표정이 정란하게 나옵니다. 이거는 딱 자세를 잡아야 돼. 커튼까지 다시 치고요. 아빠는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끝냈습니다. 이리 와봐 나는. 이게 아빠하고 사진. 아 그 길? 그런데. 형님은 드셔도 되네요. 다은이는 드셔도.. 아 다은이도 행복하네. 길 웃고 있는 거 아니야? 길 웃고 있는 거 아니야? 달라 우리 학생은. 아 근데 좀 푹신한 대로 떨어졌어요. 그죠? 푹신한 대로 떨어졌어요. 낙엽을 갖다가 깔은 거야. 11월이니까 낙엽이 없었어. 나무들은요? 나무는 그대로 있는데 낙엽이 다 떨어졌지. 낙엽이 떨어질 때 그걸 주워서 담아놨다가 전화 갖다 뿌리고 그리고 찍은 거야. 이야 정말. 정말 미남이세요. 이상해? 네 뭔가 이상해. 뭐가? 옆에는 이상해? 아빠가 되게 예쁘게 잘생겼잖아요. 젊을 때. 그래서 되게 묘했어요. 김영숙 씨라고 해요? 막있을 때? 씨라고 해요? 어때요? 정말 닮았나요?